지금부터 구현한 MyArrayList를 통해 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19는 실세계 이메일 데이터를 이메일로 추상화하여 ArrayList에 담고 이벤트의 수 최소사람ID, 최대사람ID를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이벤트의 수 42만 45, 최소사람ID 0, 최대사람ID 26513을 구할 수가 있죠. 저희의 구현이 맞는다면 이것을 ArrayList가 아니라 MyArrayList로 바꾸어 내도 똑같은 결과를 반환해야 될 것입니다. 네, 한번 수행을 해보면요. 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를 추가할 때 항상 기존의 데이터를 복사하고 그 위에 데이터를 얻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점점 더 속도가 느려지게 될 것입니다. 네, 저희의 전략은 공간 효율을 최적화하는 것이었는데요. 실은 그 방법이 가장 직관적으로 학습에 편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 전략은 데이터를 추가할 때 굉장한 부담이 생깁니다. 물론 데이터를 줄일 때도, 리무브를 할 때도 굉장한 부담이 생기죠. 한번 성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cat 데이터를 우선은 MyArrayList로, MyArrayList를 다시 ArrayList로 바꿔서 체감되는 속도를 한번 보시고요. 네, 굉장히 빠르죠? 자, 이것을 다시 MyArrayList로 바꾼 다음에 최소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전에 시간을 잡아 두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전부 적재시킨 이후에 적재 시간을 밀리세컨드 단위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데이터를 한번 읽을 때마다 라인 수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만 줄까지 읽었는데요. 속도가 점점 느려질 거예요. 점점 더 느려질 겁니다. 왜냐하면 10만 개의 지금 데이터가 있을 때 10만 1번째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요. 10만 개의 데이터를 복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점점 더 느려지겠죠. 네,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의 구현을 보시면 용적이라는 개념, 캐페스티라는 개념이 있어서 초기에 10으로 하고 여러분이 원하면 더 큰 용적을 초기에 설정할 수가 있고요. 용적을 초과하는 어떠한 시점을 쓰레시홀드로 어떤 계산식이 있어서 쓰레시홀드가 있어가지고 그게 넘어가게 되면은 용적을 이제 늘리는 방식으로 array 리스트는 구현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줄이는 행동은 자동적으로 하진 않아요. 대신에 tri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현재의 데이터의 크기만큼만 메모리를 소모하게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한 반 정도 데이터를 읽었는데요. 용적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사이즈를 따로 추가해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my array 리스트에 그 캐페스티라는 변수를 하나 더 잡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끼리 해볼 만한 것은 배열을 한번 두 배씩 늘려 보세요. 배열을 두 배씩 배열이 꽉 찼을 때 두 배씩 늘리는 논리 정도만 들어가도요. 지금보다는 훨씬 빨라집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지만 점점 더 느려지고 있죠. 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낮에 클 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 혹시 네, 이렇게 오 네, izi 네 이제 한 6만 줄 정도만 더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크지 않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컨셉, 전략의 차이로 이렇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적재 시간이 거의 한 5분 정도 걸렸네요 아무튼 결과는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